원장님 심정도 알만해요. 나처럼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두 사람이 남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오랫동안 보았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무척 놀랄 테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는 요코는 아직도 도루를 오빠로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보 요코가 대학을 가게 되면서부터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 미스이시 아들 때문에 도루도 마음 놓고 찾아갈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차츰 남남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나스의 말에 게이조는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그럴까? 그래요. 어제부터 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요코는 조금 달라졌어요. 좋지 뭘 그래. 요코만 그럴 의향이 있다면 도로군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셈이고 안 그래요? 원장님? 다스코는 게이조의 조금 우울해 보이는 얼굴을 보며 말했다. 아무래도 나는 사고의 전환이 느린 편이어서 말이요. 아들과 딸이 결혼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쩐지. 하지만 사실은 전혀 남남인걸요. 조금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스에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게이조에게 다시 다그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뭐 당장의 문제는 아니니까 서둘러 결론을 내릴 것은 없겠지. 어머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두 사람은 지금쯤 시범님 안에서 결혼 문제를 의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설마 그런 일이. 어머 뭐가 설마예요? 안 그래 다스코? 이 양반은 요코를 아주 좋아하고 있어. 아마 도로에게도 요코를 주고 싶지 않은가 봐. 그런 당치 않은 말을 하는 게 아니요. 게이조는 허둥댔다. 원장님은 결백해요. 분명히 말하자면 근친 상관과 같은 느낌이 싫으신 거죠? 어머 듣기 거북해 다스코. 근친 상관이 아니야. 도로하고 요코를 피줄이 전혀 닿지 않은 호적상의 남매일 뿐이야. 나스에는 불쾌한 듯이 말했다. 뭐 내가 근친 상관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야. 다만 원장님은 요코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와의 결혼에 직감적으로 걸리는 게 있지 않은가 한 것뿐이야. 그럼 다스코는 이 양반이 요코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야? 바보 같군. 문제를 비약시키지 마. 다스코는 웃고 나서 차가 목에 걸려서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다. 나스에는 귀여우면서도 이상하게 생트집을 잡는 버릇이 있어. 신경이 쓰이겠어요. 원장님도. 게이조는 썬노섬을 지었으나 나스에는 웃지 않았다. 어쨌든 요코는 눈이 크고 도로구는 작지 않아요? 우생학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반대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게 좋아요. 하긴 그래. 자기와 닮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좋은 애가 태어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다스코 지금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단다. 산책에서 돌아온 도로와 요코에게 다스코가 말했다. 뭔데요? 도로는 우도새 호주머니 속에서 담배를 꺼내어 한 개 피 뽑으려고 하다가 언뜻 깨닫고 다스코에게 내밀었다. 아, 고마워. 미안하지만 도로군. 아줌마는 담배를 끊었어. 네? 끊어요? 게이조와 도로가 동시에 말했다. 그래? 끊었어? 그렇지 않아도 오늘은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스에도 요코도 놀랐다. 멋졌군요. 그렇게 모두들 놀란 얼굴을 하니까 마치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말한 것만큼이나 놀라고 있군요. 하지만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결혼을 한다는 것보다도 더욱 놀라워요. 그면보다는 결혼 쪽이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 괜찮니? 도로군? 그런 말을 해도 만일 도로군과 결혼할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화를 낼 텐데. 나스에가 흘끗 여코를 보았다. 아니, 다스코. 도로의 말대로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와 결혼을 하는 쪽이 좋아하는 담배를 끊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쉬울지도 몰라요. 게이조는 도로의 말에 공감을 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아주머니, 어째서 담배를 끊으셨죠? 지난번에 무용을 하는 동료들과 얘기를 하던 중에 이처럼 공기가 혼탁한 세상에 담배까지 피울 것 없다고 내가 말해버렸거든. 단지 그것뿐인가요? 그래, 그래서 다음날부터 딱 끊어버렸지. 아주머니에겐 놀랐는걸요? 마음 하나에 달렸지.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어. 덕분에 밥맛도 좋아지고 몸의 컨디션도 좋아졌어. 다스코는 의지가 강하니까 아버지도 의지가 강해요. 다만 일을 결정하기까지의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도로군도 담배를 끊는 편이 좀 더 살도 쪄서 좋지 않을까? 글쎄요. 생각해보죠. 그런데 아까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아주머니? 도로는 잿더리에 담배재를 털었다. 아, 무슨 얘기였더라? 아, 그렇지 참. 어떤 상대가 결혼에 어울리는가 하는 얘기였어. 최소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울리는 상대가 아니죠. 도로는 싱글싱글 웃었다. 저 다스코 알고 싶어? 요즘 때때로 이 양반이 교회에 나가고 있어. 도로에게 어울리는 부부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스에는 화제를 바꾸려고 했다. 원장님이 교회에? 내가 알 까닭이 없잖아. 록구조 교회인가요? 그래요. 다스코 내 집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게이조는 개면적은 듯이 말했다. 어머, 너무해. 잠깐 우리 집에 들른다고 누가 벌을 준대요? 아니, 그건. 게이조는 머리를 극적거렸다. 점점 추워지지 않니? 그래서 난 교회에 나가는 것 환영하지 않아. 작년쯤부터 이따금 심한 임용을 한다고 해서 나는 혈압이 걱정되거든. 어머, 혈압이 높아요? 별로 뚱뚱한 편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낮은 편이어서 괜찮다고 이 사람에게 말하는데도 교회에만 나간다고 하면 한사코 말리는 거예요. 도로는 어른스러운 웃음을 띄었다. 무슨 소리니, 도로는? 엄마는 정말로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그래. 글쎄, 정말로 그럴까요? 어머니는 자기가 모르는 세계, 아버지만이 들어가는데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기와는 먼 세계의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불안과 질투 비슷한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저항을 말이에요. 그런 소리 말아, 도로. 엄마는 아버지가 교회를 다녀서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데는 찬성이야. 욕심도 많군. 이렇게 좋은 남편에게 더 좋아지기를 바라다니. 다스코는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어쨌든 원장님, 돌아가시는 길에는 가끔씩 들르세요. 따끈하게 데워두었다가 한 잔 대접할 테니. 아주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뿔이 날 거예요. 요꼬가 살그머니 주방으로 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쫓으면서 도로는 양쪽 손에 직계 손가락을 머리에 세워 보였다. 괜찮아. 하지만 그렇게 원장님이 걱정된다면 나세도 함께 따라 나서면 될 것 아냐? 이 집 부부는 왠지 좀처럼 동반해서 외출하는 일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게이조는 과연 그렇군 하고 생각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둘이서 함께 외출한 것은 직원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을 때 정도였다. 뒷편에 있는 시범님조차도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일이 거의 없었다. 결혼 후 몇 해 동안은 그렇지 않았다. 언제부터? 자기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것을 잊어버린 부부가 되었을까 하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하마코와 요꼬가 생일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리라 주방에서 도마 소리와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유카쿠 양은 매일 무엇을 하며 지내니? 여전히 샤미센 연습이지 그녀는 뭐든지 끝장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성격이라서 그런대로 장례성은 있어 보이지만. 한시름 놓았군요. 글쎄 한시름 놓았는지 어떤지 너무 파고드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닐까? 다스코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게이조는 슬며시 시선을 피했다. 유카쿠는 아직도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게이조는 때때로 유카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토요토미 온천에서 유카쿠와 재해했을 때 같은 절실한 감정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한때는 가슴에 꼭 품어주고 싶을 만큼 유카쿠를 가엾게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그런 생각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게이조의 윤리감이 강했던 탓도 있었다.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게이조의 가슴 속은 좀 더 애매모호한 것이 있었다. 게이코를 처음 만났을 무렵에는 그 고혹적인 표정에 마음이 끌려 유카쿠는 완전히 빛바랜 존재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다스코만 하더라도 아내의 친구라는 뜻만의 존재는 아니었다. 다스코를 아내로 삼은 자기의 생활을 상상해 본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다스코는 단순한 여자로서가 아니라 좀 더 깊은 곳에서 게이조를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존재이기도 했다. 나는 혼돈 속에 빠져 있다. 요코에 대해서도 때로는 흔들리는 자기의 감정을 게이조는 돌아보면서 절실하게 그렇게 생각했다. 왜 그래요 아버지 아까부터 건성으로 적당히 맞장구를 치시고 도루의 말에 게이조는 퍼뜩 얼굴을 들었다. 그러시는 거 싫어요. 다스애가 게이조를 가볍게 흘겨보았다. 싫다니 뭐가 말이요? 그럴 수밖에. 원장님 유카쿠양한테 요즘 다시 무라이시가 놀러온다고 내가 말했더니 흠 그거 괜찮지 하고 말했잖아요.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 괜찮은 것 아니에요? 두 사람에게 그럴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여보 유카쿠양이 들으면 아주 기뻘 얘기를 하는군요. 다스애는 짓궂게 웃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도루야 아버지는 너하고 요코가 설사 그럴 마음이 있다고 해도 별로 찬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모양이더라.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중요한 일에는 좀 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도루는 미간을 찌푸리며 겨울 체비를 끝낸 뜰의 주먹나무로 시선을 옮겼다. 호텔 식당의 한쪽 구석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었고 옷에 개의 꼬마 전구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은쟁반을 든 종업원들이 노상 바쁜듯이 탁자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어쨌든 도루군 자네의 장례는 이미 쓰지구찌 병원장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행복을 그림에 그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안 그래요? 다깝기 씨? 뿌라이는 비프 스테이크를 칼로 익숙하게 썰면서 말했다. 그건 그래. 쓰지구찌 병원 같은 큰 병원은 한 대에는 좀처럼 이룩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요. 이만한 평판과 신용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특히 안과가 그렇다고 말하고 싶을 테지? 다깝기는 크게 웃고 나서 말했다. 자, 3대 원장. 분투하게. 그러면서 도루이 컵에 맥주를 따랐다. 저는 메가라고 중국체로 쓰는 3대째가 될는지도 모르죠? 도루는 아까부터 무라이가 자기를 미래의 병원장이라고 몇 번이나 되풀이에서 하는 말에 실증을 느끼고 있었다. 무라이가 어머니 나스의 목에다 키스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년 때부터 도루는 무라이가 싫었다. 오늘까지 거의 대화를 나누어 본 일도 없었다. 며칠 전 도루는 돈이 조금 모자라서 집에 전화를 했었다. 그러나 연말이라 우편 사정도 나쁘고 마침 볼일이 있어서 사뽀루에 오게 된 무라이가 가지고 왔으니까 가지러 오라는 닭갓기로부터의 전화가 있어서 도루는 닭갓기에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만 무라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호텔 그랜드에서 대접받게 된 것이다. 걱정 없어 부원장도 이렇게 든든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닭갓기 씨. 아무리 제가 변변치 못하다고 해도 이 3대 원장까지 섬길 수는 없어요. 조금 후에 개업을 해야죠. 허 개업을 한다? 마침내 무라이도? 암 해야죠. 내가 개업을 하면 당장 다음 날부터 병실은 꽉 찰 테니까요. 오랫동안 쓰지구찌 병원에 봉사를 했으니까 뭐 얼마간은 제값을 치른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지? 제값이라는 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도루는 무라이를 보았다. 무라이는 희죽이 웃고 코수염에 묻은 거품을 넵킨으로 아무렇게나 닦았다. 아무렇게나 놀리는 손인데도 무라이의 동작에는 어딘가 세련된 데가 있다. 나이프나 포크의 사용법도 그야말로 익숙했다. 상상에 무라이가 루리꼬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그 제값으로 20년이나 근무했다고 도루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도루의 표정을 흘끗 보고 나서 닭갓기가 말했다. 그런 소리 해봤자 이젠 소용없어. 무라이만큼 재감하는 사람도 드물 테니까. 빨간 벽에 노란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낮이나 밤이나 전등을 켜는 이 식당은 이따금 시간 감각을 잃게 한다. 다만 손님들이 자아내는 분위기의 화려함으로 보아서 지금이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나는 닭갓기 씨에게는 신용이 없군요. 자네를 신용하는 것은 환자 정도겠지. 하지만 의사는 환자에게 신용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더군요. 저 의사는 친절하다. 품행이 방정하다. 그런 칭찬을 아무리 받아도 막상 진찰에 들어가면 전혀 짐작도 못하고 적절한 치료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는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입니다. 남자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닭갓기 씨?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도로군의 아버지처럼 의사로서의 일도 훌륭하게 해내고 경영도 곧잘하고 게다가 사생활도 모범적인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 말이야. 원장님 말인가요?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교토에 가서도 기운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면서요? 아, 그때는 두 손 들었어. 모처럼 축 늘어진 허리띠를 맨 무기를 보여주려고 유인을 해도 좀처럼 응하지를 않더란 말일세. 요컨대 유각 아니냐면서 내가 관광이라고 억지로 끌고는 갔지만 근본부터 우리와는 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야. 어떤가 도로군? 글쎄요. 아버지도 역시 똑같은 남자겠죠. 옆 탁자의 여자들이 세 사람을 잠깐 쳐다보고서 나갔다. 그래? 똑같은 남자라고? 똑같은 남자가 그렇게 굳은 걸 보면 이 무라이 대선생도 굳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군. 무라이는 입가에 열분 웃음을 띄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모쪼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다깝기시 원장님 집의 여권은 기막힌 눈을 가지고 있더군요.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위험을 느끼게 돼요. 그녀를 아내로 삼는 행운하는 오늘 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도로는 잠자코 맥주를 입에 댔다. 글쎄 나도 알 수가 없지. 그보다도 무라이군. 자네 정말로 개합할 셈인가? 물론입니다. 어디서 개합할 셈인가? 사뽀루에 오고 싶기는 하지만 여기 아사히 가와겠죠? 사뽀루에 오고 싶은가? 다깝기는 들여다보듯이 무라이를 보았다. 글쎄요. 그럼 사뽀루로 오게. 사키코와 애들도 있으니까. 질색이군요.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전 사키코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요. 사뽀루는 인구가 많잖아요. 모름지기 일을 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평소에는 창백하던 무라이의 얼굴이 불구수름했다. 이따금 눈빛이 어둡게 그늘졌는가 하면 자조적인 웃음이 그 입술에 떠올랐다. 도루는 이 사나이에게 어머니 나스에가 왜 마음이 흔들렸는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다깝기에게 마음이 흔들렸다면 도루로서도 이해가 간다. 다깝기에게는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지는 훈훈한 인간미가 있었다. 그러나 무라이에게는 거부하는 듯한 냉정함과 말할 수 없는 어두운 눈빛만이 있는 것처럼 도루에게는 생각되었다. 이 사나이에게 여자를 사랑하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 불결하고 탐욕스러운 욕정을 여자들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었다. 어쨌든 어디서 개업하든지 간에 사뽀루에 있는 아이들 일은 잊지 말라고? 생각해봤자 어쩔 도리가 없어요. 무라이는 조금 시비하는 투로 말했다. 그건 그래. 하지만 생각해봤자 어쩔 수 없는 일을 상기하거나 생각하는 사이에 어쩔 방도가 있게 되는 수도 있는 법이라네. 후식으로 과일과 커피가 나왔다. 그런가요? 어쩔 도리가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다깝기 씨, 마스사키라는 분 말입니다. 아, 다스코 씨네 집에 있는 사람 말이군. 그 여자도 저 모양으로 어쩔 방도가 없는 걸까요? 누군가가 어쩔 방도가 있게 해줄 수는 없는 걸까요? 무라이는 종업원을 향해서 그 긴 손가락을 똑바로 세웠다가 약간 구부렸다. 다스코가 샤미샌을 가르쳐서 어쩔 방도가 있게 하고 있자는가. 다스코는 훌륭해. 군소리 없이 자네가 저지른 일에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 셈이니까 말이야. 종업원이 다가왔다. 무라이는 물과 이쑤시개를 부탁했다. 다스코 씨와 나는 어울리지 않을까요? 무라이는 짐짓,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잘 어울리지. 그렇지, 도루군. 도루는 미소인지 쓴 웃음인지 모를 웃음을 지었다. 생각해보면 다스코는 게이조하고도 닭갓기하고도 어울리는 여성이다. 만약 무라이와 결혼을 하더라도 의외로 잘 요리해 나갈 수 있을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정말입니까? 닭갓기 씨? 암, 그 여자가 다룰 수 없는 남자는 없을 걸세. 하지만 무라이에게는 아까워. 무라이는 느닷없이 희주 굽고 나서 커피를 마셨다. 도루군. 아무래도 나는 형편없는 사나인 모양이야. 하지만 닭갓기 씨에게 거침없이 꾸중을 들어도 무섭지가 않거든. 마음의 가시가 없는 분이니까. 마음의 가시를 품고 있는 사람은 무서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말이야. 무라이의 그 말은 아버진 게이조를 가리키고 있다고 도루는 생각했다. 닭갓기와 무라이가 나란히 서고 도루가 그 뒤를 따라서 식당을 나섰다. 넓은 복도 양쪽에는 유칼라천을 파는 가게, 장식품 가게, 모피 제품을 파는 가게 등이 늘어서 있고 호텔 숙박객인 듯한 남녀가 물건을 바라보기도 하고 손에 들어보기도 하고 있었다. 다스코 씨에게 모피를 선물할까? 무라이가 멈춰섰다. 닭갓기는 상대를 하지 않고 복도를 돌아서 로비 쪽으로 걸어갔다. 두꺼운 유리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서자 안은 따뜻했다. 스스끼노에서 한 잔 더 할까요? 무라이가 말했다. 글쎄 그것도 좋겠지. 그 전에 나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전화를 걸어야겠어. 로비에서 5,6분 기다려주지 않겠어? 닭갓기는 화장실 쪽으로 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젊은 사나이가 아직도 어린 티가 담아있는 17,8살짜리 소녀의 어깨를 감싸듯이 하고 서 있었다. 혼전 여행 같은 인상이로군. 무라이가 도루의 얼굴을 보았다. 도루는 갑자기 요코를 생각했다. 앞으로 열흘이면 정월이다. 정월 설에는 요코와 둘이서 독가지답게 스키를 타러 가기로 되어 있다. 당일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독가지답게 중턱에 있는 시로간의 온천에서 하룻밤을 묵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도루는 방을 따로따로 쓰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 요코에 쭉 뻗은 아름다운 몸에는 결혼할 때까지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을 작정이었다. 순결한 채로 사랑을 유지하는 그 정신의 긴장이야말로 청년다운 연애라고 도루는 생각하고 있었다. 도루군의 연인도 만나보고 싶군. 도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매하게 미소지었다. 두 사람은 계산대 앞을 지나 오른쪽 한 구석에 있는 소파에 걸터 앉았다. 중년 남자 두 사람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어두운 표정으로 뭔가 수군대고 있었다. 한 사람은 마냥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안 돼. 안 돼. 이젠 날짜가 없어. 그 옆에서는 부부인 듯한 젊은 한 쌍이 마냥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나이들과는 전혀 딴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도루는 유흥장인 스지키노까지 따라갈 생각은 없었다. 닭갓기가 오면 여기서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멍하니 호텔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전문 두 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이가 회전문에서 나왔다. 그랬는가 했더니 다시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 회전문이 신기한 모양이라고 도루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인 듯한 30대의 여자가 밖에서 같은 연배 여자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세 번째로 회전문을 밀고 들어오는 사내의 뒤로 올리브색의 산뜻한 해투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쓴 여인이 들어왔다. 무심히 보고 있던 도루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다시아를 동반한 게이코였다. 호텔에 들어선 다시아는 게이코에게서 떠난 휴대폰 보관소 쪽으로 갔다. 손에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그 짐을 맡기러 간 것이다. 게이코도 잠시 다시아 쪽으로 가는 것 같더니 곧 도루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도루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분주히 머리를 굴렸다. 아마 다시아도 곧 게이코를 따라서 이쪽으로 올 것이다. 게이코 혼자라면 기꺼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다시아와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치는 것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이코 역시 이전부터 다시아가 도루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모르는 척하고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 다시아가 오기 전에 게이코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려야 할 것이다. 도루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 도루는 다가오고 있는 게이코를 향해 잠깐 일어나 보이고 곧 다시 앉았다. 아니나 다를까 게이코는 흠진 돌라며 멈춰 섰다. 도루는 희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답한 뒤 그대로 안쪽에 있는 칵테일 라운지로 향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오고 간 이 두 사람의 응답을 주위 사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도루가 안도에 숨을 쉬며 통로 쪽에 등을 돌리고 주머니에서 문고본을 꺼냈을 때였다. 틀림없이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무라이가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벌떡 일어나더니 두세 걸음 게이코 쪽으로 걸어갔다. 오랜만입니다. 부인. 게이코가 뒤돌아보았다. 도루는 움찔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게이코는 잠깐 동안 미심쩍은 듯이 무라이를 보고 있었으나 다음 순간 후딱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생각나셨습니까? 아사이가와의 스지구찌 원장님 댁에서 만나 뵌 적이 있죠? 설마 무라이가 게이코를 알고 있으리라고는 도루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그랬었군요. 그때는 신뢰가 많았습니다. 게이코는 황급히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뜨려고 했다. 아, 잠깐 기다려주세요. 지금 스지구찌 원장님의 아드님도 여기에 있으니까요. 무라이는 도루를 뒤돌아보았다. 무라이는 게이코에게 다스야라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도루는 무라이를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휴대폰 보관소에 짐을 맡기고 온 다스야가 이미 그때 무라이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게이코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게 되었다. 다스야야 의심을 살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어머, 미처 알아보지 못했군요. 게이코는 생긋 웃으면서 대답하고 도루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말했다. 안녕하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도루가 일어나서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러자 게이코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곧 떠나려고 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요. 다스야가 떠나려고 하는 게이코에게 말했다. 저 쓰지구찌 원장님의 아들이라면 혹시 아사이가와의 쓰지구찌 말입니까? 다스야는 도루의 얼굴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도루는 하는 수 없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쓰지구찌 이옥고양의 오빠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루는 버티고 선 채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다스야는 게이코의 얼굴을 미심쩍은 듯이 바라보면서 말했다. 어머니는 쓰지구찌 씨와 아는 사이인가요? 게이코는 무라이를 보며 한순간 고동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도로구는 알고 있지만 자, 다스야. 방해를 해서는 안 돼. 이만 실례해야지. 그러나 다스야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말했다. 잠깐 기다려요. 난 어쩐지 머리가 복잡해져요. 알겠어요? 이 사람이 요코양의 오빠이고 어머니하고 서로 아는 사이. 그리고 요코양은 내 친구. 그런 얘기인가요? 그건 기이한 인연이군. 그제서야 무라이도 다스야가 나타남으로써 난처해진 게이코의 입장을 헤아린 듯이 말했다. 다스야는 무라이에게 말했다. 실례지만 선생님도 역시 쓰지구찌 병원에 계시는 분인가요? 무라이라는 의사입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아시죠? 무라이는 대답에 궁했으나 희죽희죽 웃으면서 게이코에게 말했다. 어떻게 할까요? 난 추궁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성미인데 말입니다. 정말 버릇없는 애라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다스야, 너의 지금 그 태도는 옳지 않아. 자, 어서 저쪽으로 가자. 너무 방해를 해서는 안 되니까. 하지만 어머니, 나는 이 사람이 쓰지구찌 요고양의 오빠인 줄은 까맣게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죠? 게이코가 뭐라고 말을 하려 했을 때였다. 여,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전화를 거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만. 다깝기가 다가와서 말했다. 오, 미스 이브인. 오랜만입니다. 다스야 군도 잘 있었나? 먼저 이쪽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이리라. 다깝기는 쾌활하게 말하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이봐, 약속 시간이야. 빨리 서두르자고. 도르도 무라이도 안도에 숨을 쉬었다. 그때 히끗히끗한 머리를 말끔하게 벗어넘긴 한 신사가 점잖은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게이코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미스이, 미키지였다. 게이코의 눈에 희미한 그늘이 보였다. 여, 오래 못 배웠습니다. 부인도 그디 후유증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깝기는 다가온 미키지에게 친밀감을 담고 인사를 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서 미안합니다. 덕분에 집사람은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깝기 선생도 여전히 건강하셔서 반갑군요. 미키지는 무라이와 도루에게도 웃는 얼굴로 목례를 하고 말했다. 젊은이는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작년에 병실에서. 도루는 게이코을 보았다. 아, 집사람한테 문병을 와주셨던? 그랬군요. 이것 정말 신뢰했습니다. 미키지는 온화한 표정이었다. 다시아는 초조한 얼굴로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으나 다깝기가 재빨리 말했다. 미스이 씨, 오늘은 가족끼리 크리스마스 파티인가요? 그런 셈입니다. 1년에 한 번쯤 가족에게도 신경 써서 봉사를 해두지 않고서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럼 천천히 즐기십시오. 부인, 신뢰가 많았습니다. 다깝기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벌써 걷기 시작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게이코의 얼굴이 그럴싸해서 그런지 도루에게는 무척 창백하게 보였다. 호텔 앞에서 잡은 택시에 도루도 함께 올라탔다. 금세라도 다시아가 쫓아올 것만 같아서 불안했다. 어쩌면 일이 난처하게 될지도 모르겠는걸. 다깝기가 팔짱을 꼈다. 호텔 바로 옆에 있는 도청 청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무라이는 자기가 게이코에게 말을 건 것을 미안해하며 머리를 극적거렸다. 뭐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 그나저나 저 다시아군은 아버지에게도 여러 가지 귀찮게 물어볼걸. 그것은 도루도 다깝기상으로 걱정스러웠다. 게이코가 궁지에 몰리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자 다깝기처럼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며 무라이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는 도저히 없었다. 차가 큰 거리로 지나 미스코시의 교차로 앞에까지 왔을 때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도루는 다깝기와 무라이에게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두 사람을 따라서 한가스럽게 스스끼노까지 술을 마시러 갈 심정이 아니었다. 세 모의 거리에는 사람이 넘치고 있었다. 징글벨의 곡조가 거리를 들뜨게 하고 전차 소리, 경적 소리가 거기에 겹쳐졌다. 거리의 소음이 도루를 한층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큰 길의 공중전화에서 도루는 요코의 하숙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계속 울릴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도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 안으로 요코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5분 전 8시였다. 요코는 역시 집에 없었다. 막 애출해서 돌아왔다는 하숙집 아주머니의 안내로 도루는 애투를 입은 채 혼자 우트컨이 아까부터 요코의 방에 앉아있었다. 책상 위에는 한 송이의 빨간 카네이션과 뜨다감한 남자의 양말이 놓여있었다. 하얀 바탕의 빨강과 검정의 상강 무늬가 발목 근처에 잇따라 나있었다. 누구에게 선물하려는 것일까 하고 문득 도루는 생각했다. 다스야인가 기다하라인가 아니면 나에게인가 만일 기다하라의 것이라면 생각만 해도 도루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오빠로서 잘한 자기보다도 기다하라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생각은 곧 방금 전에 다스야 일로 되돌아갔다. 도루는 애투를 벗어서 벽의 못에 걸었다. 석유난로의 팬소리가 훈훈해지기 시작한 방안에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층계를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요코였다. 미안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요코의 보리 추위 때문에 발그레한 것이 신선했다. 아니, 15분쯤 되었어. 그래요? 오빠가 올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돌아오는 건데 중고하고 잠시 시내에 나갔었어요. 중고양하고? 그래, 중고양도 잘 있고? 잘 있어요. 중고는 전보다 좀 더 활기 있고 명랑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 그것 참 다행이군. 중고는 루리꾸의 일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다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중고는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하여 도움이 된다는 말을 좋아한다고 말하더군요.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하여 도움이 된다? 실은 아까 호텔 그랜드에서 다시아 군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그만 맞닥뜨리고 말았어. 어머, 요코는 눈이 희둥그레졌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기가 못했지만 아무래도 그 얘기를 요코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도루는 호텔에서의 만남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요코는 끄덕이면서 듣고 있다가 말했다. 미안해요. 여러 가지로 걱정만 끼쳐서. 그녀는 정중히 사과했다. 요코가 사과해야 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오다르의 어머니 탓인걸요? 게이코를 대신해서 요코가 사과하는 것인가 하고 도루는 잠깐 욕구를 바라보았다. 내리깐 속눈썹에서 눈썹 언저리에 걸쳐진 게이코를 눈앞에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쨌든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도루는 불안한 듯이 말했다. 요코는 귤을 접시에 담아서 도루 앞에 놓았다. 틀림없이 다시야군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러 오겠군요? 그걸 나도 걱정하고 있어. 물론 요코는 절대로 사실을 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이야. 걱정 마세요, 오빠. 만일 사실을 털어놓는다면 미스 이가의 평화는 대번에 깨지고 말 것이다. 어머니 게이코는 그 남편이나 아들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게이코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일지도 모른다. 남편을 배신하고 몰래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여자가 무사히 일생을 마쳐도 된다고는 요코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편이나 다시야 형제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요코는 걱정 없지만 다시야군이 누구에게 묻고 다닐지 알 수가 없어서. 아마 아무도 입을 열지는 않을 것이다. 게이코는 말할 것도 없고 다깝기도 요코도 게이조도 그런 걱정은 없다. 그러나 다시야는 친척관계를 샅샅이 조사하고 다닐 것이 틀림없다. 다시야의 애할머니는 어떨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로는 불안해졌다. 게다가 나세애라고 하는 믿없지 않은 존재도 있다. 어머니 다세애가 혼자 있을 때 다시야가 찾아와서 꼬치꼬치 캐 묻는다면 대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비밀을 지키기는커녕 반대로 털어놓고 싶은 유혹마저 느끼게 되지는 않을까. 다시야군은 설마 아사히 가와까지 물으러 가는 일은 없겠지? 그건 몰라요. 그 사람은 꽤 진념이 강한 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어머니도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도로는 요코를 바라보았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나세애라도 다른 집에 불행을 가져다 둘 언동을 취할까 덜근 없다고 생각했다. 그럴까? 걱정 없어요. 요코가 거듭 되풀이하는 말에 도로는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으나 또다시 무라이가 괘씸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근원을 따지고 보면 도로의 독단에 있었다. 밤샘을 하던 날 밤에 개이코에게 요코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차츰 일은 복잡하게 얽힌 것이다. 도로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 이 양말 어때요? 요코가 뜨다가만 양말을 손에 들어 보였다. 아, 아주 멋있어. 그래요? 마음에 드신다니 기뻐요. 요코의 말에 도로는 그 양말이 자기를 위해서 뜨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자기도 모르게 미소지었다. 기다하라와 만나기 위해 클라크 해관에 문을 밀고 요코는 안으로 들어갔다. 교양학부에서 1킬로나 되는 길을 차가운 북풍을 맞으며 걸어오는 동안에 요코는 몸이 조금 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평소에 버릇대로 요코는 지폐 안내의 게시판 앞에 섰다. 그때마다 요코는 여러 가지 학생 써클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 했다. 자연 보호 연구회가 있는가 하면 러시아 연구회가 있었다. 산악 스키부회가 있고 에세이 토론 클럽이 있고 오케스트라에 연습을 하고 있는 모임도 있었다. 이 게시판을 볼 때마다 요코는 인간의 다양성을 생각하게 된다. 한 번도 한자의 흥미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생을 한자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악기 따위를 손에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기에 노예가 된 사람이 있는 등의 그처럼 전혀 다른 경향의 사람들을 상상하는 것이 즐거웠다. 게시판 옆에 큰 어항이 있었고 금붕어대가 헤엄친다기보다 필요하는 듯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무얼 보고 있어요? 말을 걸어 옆에 와서 선 것은 기다라였다. 금붕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쩐지 사람보다도 훌륭해 보여요. 금붕어가요? 그래요. 이렇게 좁은 곳에 들어가 있으면서 답답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가요? 내게는 모두가 답답하고 체념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에게는 모두가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긴장하고 있는 얼굴, 신기해하는 얼굴, 장난꾸러기 같은 얼굴 등 그야말로 가지각색이에요. 요코양은 시인이군요. 기다라는 웃었다. 한 마리가 갑자기 S자형으로 어항을 가로질렀다. 표류하듯이 부침하고 있는 금붕어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달라졌다. 다른 금붕어가 그 금붕어를 쫓아갔다. 한 마리가 쫓아가서 몸을 밀착시켰다. 뿌리치듯이 하며 도망쳤다. 다시 쫓아갔다. 몸을 밀착시켰다. 두 마리는 똑같은 일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기다라는 힐끗 요코를 보면서 말했다. 어쩐지 나하고 요코양 같군요. 쫓기고 있는 것은 요코양이고 쫓아가고 있는 것은 나고요. 어머, 기다라 씨는 쫓아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는 그야말로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뿌리침을 당하고 있죠. 기다라 요코는 금붕어 앞을 떠났다. 넓은 로비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창문 옆 의자에 앉았다. 마당의 눈이 오후의 햇살을 눈부시게 반사하고 있었다. 창밖에 잔디는 완전히 눈에 덮여 있었고 오엽성과 주먹나무의 녹색이 검오직직한 빛깔을 보이고 있었다. 겨울 햇살이 로비 안에 따뜻하게 스며들고 하늘이 쓸쓸할 만큼 파르스름했다. 오늘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요코양은 자동차보다 걷는 편이 낫다고 했지만 때로는 겨울 드라이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고마워요. 기다하라씨. 하지만 오늘은 이제부터 약속이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요코는 소파 옆에 있는 세장을 쳐다보았다. 거기에 화답하듯이 연두빛 잉코가 활짝 날개를 폈다. 기다하라도 말없이 잉코를 쳐다보았다. 잉코는 고개를 갸웃하고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약속이라는 건 쓰지구치하고 말입니까? 네. 내일 집으로 가지고 갈 선물을 함께 사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좋겠군. 쓰지구치는. 쓰지구치는 요코양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겨울 방학 동안 내내 같은 집에 있을 수가 있고 사뽀르에서는 언제라도 요코양의 하수길 찾아올 수가 있으니 말이에요. 쓰지구치는 완전히 타인인 내가 무척이나 부럽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요코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아,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요코양을 난처하게 만들 뿐인데. 기다하라는 크게 다리를 보겠다. 요코는 무심코 그 다리를 보았다. 도루의 가느다란 다리와는 달리 다부지고 튼튼한 다리였다. 로비 옆에 식당에서 학생 하나가 우유와 빵을 가지고 와서 옆의 의자에 앉았다. 호주머니에서 꺼낸 얄팍한 책을 펴서 탁자에 놓고는 학생은 빵을 먹기 시작했다. 요즘 뭔가 읽었나요? 기다하라는 화제를 바꾸었다. 글쎄요. 게으름을 피우느라. 출가와 그 제자 정도를. 아, 그건 좋은 책이지요. 젊었을 때 한 번쯤 읽어두어야 할 책이라고 아버지가 권해서 나도 읽었어요. 어머, 나도 아버지의 권고를 읽었는데. 요코는 미소지었다. 책 얘기를 해주는 아버지란 참 좋은 거죠. 우리 아버지는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처럼 자잘한 배려는 해주지 못했지만 책 얘기는 자주 해주곤 했어요. 좋은 아버님이시군요. 뭐, 그저 평범한 아버지지만 나도 이제 효도를 좀 해야 할 텐데. 기다하라가 다정한 웃음을 보였을 때였다. 이봐, 기다하라. 오늘이야말로 소개를 하게. 한 학생이 옆에 와서 말을 걸었다. 곤란하군. 정말, 요코양, 이 버릇없는 사나이는 스미다라고 해요. 이쪽은 수지구찌 요코양. 스미다라는 학생은 조금 진지한 얼굴로 요코에게 인사를 했으나 곧 기다하라에게 말했다. 버릇없는 짓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데이트 중에 끼어드는 건 더욱 멋없는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스지구찌 양, 이 기다하라라는 녀석은 좋은 놈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다하라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잘해보게. 스미다는 기다하라의 어깨를 툭 치고 가버렸다. 딱 한 놈이로군. 이거 정말 실례했습니다. 기다하라는 씁쓸하게 웃었다. 재미있는 분이군요. 글쎄, 재미있다고 하려는지 저래 봬도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도 생활감정은 중학생 수준이죠. 어쨌든 비정상적인 놈이에요. 저 녀석은. 하지만 생활감정이 중학생 수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 저 친구. 라쿠코 서클에 가입해 있었군. 라쿠코를 이해하는 건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래요. 요코양도 만담을 좋아하나요? 왜요? 요코양도 어른이니까. 어머? 두 사람은 웃었다. 겨울 방학에는 스키를 타러 간다죠? 수지구찌한테서 들었어요. 만나보셨어요? 네, 실은 어젯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요. 여러 가지? 그래요. 나도 사정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그저께 있었던 호텔에서의 일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어머, 미안해요. 시시한 일을. 아니,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수지구찌는 진지하게 요코양의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역시 그는 훌륭해요. 그를 당할 수가 없죠. 빵을 다 먹은 옆에 학생은 두 사람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수지구찌와 이야기를 하면서 요코양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요코양은 이런 얘기를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피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요코양에게 있어서 대체 나는 어떤 존재지요? 기도하라는 요코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친구예요, 기도하라 씨. 친구라. 그래요? 그럴 테지. 그럼 수지구찌는 요코양에 있어서 무엇이죠? 역시 친구인가요? 요코는 정원수 너머에 있는 집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로 도루는 무엇일까? 친구는 아니다. 단순한 오빠도 아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글쎄요, 오빠 같은 친구라고나 할까요? 정말입니까, 요코양? 그럼 수지구찌하고 나는 어쨌든 요코양에게 있어서 친구라는 동격, 동열의 존재로군요? 기도하라 씨, 나 솔직하게 말하겠어요. 언젠가도 말했듯이 그 강변에서 약을 먹기 전까지는 확실히 기도하라 씨를 좋아했었어요. 요코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도하라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닭자 위로 몸을 내밀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 편지를 쓸 때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은 오빠였어요. 그리고 그 괴로운 며칠이 지난 뒤에는 내 가슴에는 아무도. 하지만 그때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지금 나는 다시 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변해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표현해 줄지 모르지만 도로 오빠는 소년 시절부터 나를 정답게 보살펴 주었잖아요? 그 마음을 나는 좀 더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그시 오빠의 눈을 바라보고 있던 기도하라의 시선이 자기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기도하라는 꼼짝도 하지 않고 무릎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코는 기도하라에게 잔인한 말을 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다. 10분, 5분, 8분. 기도하라는 똑같은 자세로 잠자코 있었으나 이윽고 후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것이라고 실은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요코양이 스지구찌와 둘이서 똑같이 닿게 스키를 타러 간다는 말을 듣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요코양의 입으로 직접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역시 괴롭군요.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을 만큼. 기도하라는 애써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요코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요코양, 하지만 아직도 요코양과 스지구찌는 결혼 약속까지는 하지 않았죠? 물론 그런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간 문제겠죠. 독가지답게 스키를 타러 가면 그때 스지구찌는 그 말을 꺼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기도하라는 얼굴을 조금 흔들면서 머리를 쓸어올렸다. 그러는 기도하라에게 요코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뭐라고 대꾸를 하든 지금 자기의 마음이 도루에게 기울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요코는 눈을 들어 기도하라를 보았다. 간절한 기도하라의 눈길이 자기를 향하고 있었다. 요코는 가슴을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가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5, 6명이 한꺼번에 와 하고 웃는 소리가 로비의 한쪽 구석에서 들려왔다. 걱정하지 말아요 요코양. 아마 나는 지금 꽤 처참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나보다 더 수지구찌가 요코양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코양만 행복해지면 그것으로 좋게요. 나는 괴롭지만 역시 축복을 보내겠어요. 기다하라는 가냘프게 미소지었다. 기다하라씨. 아니 생각해보면 내가 만일 요코양과 결혼을 하면 수지구찌는 나보다도 더 비참해질 거예요. 어쩌면 그 녀석은 살아갈 힘마저 잃게 될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녀석에게 이런 괴로움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지금 깨달았어요. 나는 그저 한 사흘쯤 화술을 마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한 열흘쯤일까? 그런 경박한 면이 나에게는 있어요. 하지만 수지구찌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다하라씨. 기다하라의 따뜻한 마음씨에 요코는 감동을 받았다. 그런 얼굴을 해서는 안 돼요. 요코양.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문득 닭가키 선생을 생각했어요. 그분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수지구찌의 아버지와는 경쟁자였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와 수지구찌에게 사이좋은 경쟁자가 되라고 말하더군요. 닭가키 선생은 정말로 수지구찌의 어머니를 못 잊어서 독신으로 지내온 걸까요?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즐거운 얼굴로 두 사람의 가정에 드나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요코로서는 역시 대답할 말이 없었다. 수다를 떨지 않을 수 없는 기다하라의 마음이 안쓰럽게 여겨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요코양. 나는 아마 요코양에 대한 연정 같은 것을 평생 동안 다른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쇼팽은 음악 사상에 남을 연애를 세 번이나 했죠. 더욱이 그 세 번째는 저 조르드 쌍두아의 괴로운 연애였죠. 쇼팽은 역시 굉장한 정열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나는 평범한 남자예요. 한 번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은. 기다하라 씨 미안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아무튼 대단한 자신가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일 쓰지구찌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요코양은 나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선의 가장인 셈이지요. 그것으로 만족해야죠. 미안해요. 기다하라 씨. 내 태도가 나빴어요. 요코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친구로서 기다하라와 교제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왔다. 물론 기다하라가 자기에 대해서 품고 있는 감정을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교제를 계속하는 동안에 자기의 이런 마음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을까. 기다하라의 생각도 차츰 우정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고 요코는 생각해왔다. 아니 요코양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요코양은 절대로 우정 이해의 애매한 태도를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철이 없었던 거죠. 나는 전에 요코양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남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지요. 물론 수지구찌를 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윽고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대단한 자신가지요. 나는. 미안해요. 요코는 눈을 내리깔았다. 사과하지 마세요. 내가 비참해지니까. 이것으로 깨끗하게 요코양을 단념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요코양 행복해지세요. 기다하라는 뚫어지게 욕구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기다하라씨. 하지만 나는. 확고한 삶의 방향을 부착하지 못한다면 참된 의미에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요코는 생각했다. 삶의 방향은 이미 중고에 의해 제시되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아직도 요코의 생활은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자기의 정신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때 개입고에 대한 증오도 해결될 것이다. 자기를 변혁하지 않는 한 누구와 결혼을 해도 참된 행복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코는 기다하라를 바라보았다. 어? 요코에게서 시선을 돌린 기다하라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리고는 기다하라는 재빠르게 탁자 위에 있던 라이프 잡지를 읽는 채 하면서 얼굴을 가렸다. 요코양 뒤돌아보지 마세요. 다스야 군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요코양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기다하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처럼 요코양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는 곤란하니까요. 게다가 호텔에서의 사건도 있으니까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요코는 끄덕였다. 그러나 아마도 다스야는 곧 자기의 뒷모습을 발견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앗!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라이프 잡지에서 살그머니 눈만 내민 기다하라가 빠른 오조로 말했다. 요코는 베이지색의 큰 백에서 조용히 휴지를 꺼냈다. 여기에 있었군요. 다스야는 기다하라를 의식하지 못한 것처럼 요코 옆에 앉았다. 무척 찾았어요. 교양학부 안에서부터 도서관까지 오늘은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죠. 가까스로 요코를 찾아낸 다스야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을 했다. 밝지 않은 다스야의 얼굴을 보면서 요코는 말했다. 무슨 용건이에요? 난 지금 이분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에 비로소 다스야는 기다하라를 보았다. 그러나 잠깐 눈길을 주었을 뿐 곧 요코 쪽을 향하면서 말했다. 나 요코양에게 급히 할 얘기가 있어요.